선공개, 이상형이 뭔가요? 아, 원 병원형 이상형은 계산 완 가자 잘 먹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그렇게 해주면 어떡해? 여기 찍어둘게 해야겠네? 여기 경주 왔으면 되어야지 이지간에 뭐야? 다리 진짜 예쁜데요? 아 진짜 못보시면 해가지고 야 안 보인다? 안 보여 덕분에 그 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추억 하나를 싸내보죠 좋은데? 이런은 부산 배가서 없어지지 않네 내 조각 나오지 내 조각을 먹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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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집에서 한 번 찍어야 돼 마찬가지로 그룹은 먹다가 못먹는 공포 안 찍었어요 지금 이거 한 번 봤어요? 지금 2800개 진짜 안쪽에 아 한번 치는거 해 주잖아요 성황이 뭔가요? 병원형 이상형은 저도 몰라요 그냥 고기만 더 먹고 풍경만 먹을 거예요. 그런 고기 맛있다고 그러니까 뒷강목 같으니까 가게 이름은 좀 빼주세요. 모자이크. 저희만 아는 맛집. 맛집 맛집. 맛집 맛집. 저희만 먹은데. 우리가 사주면 맛집. 5회에 돈이 삭제. 저희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뒷강목 안 될 거예요. 아 맞나? 결제하는 모습 찍을 거예요. 결제를 하면서 뒤에서 맞을 수 있구나. 콜라 한 번 마셔보세요. 이거 왜? 콜라 있는 거 뭐라고 그러세요? 콜라 있는 거? 콜라 있는 거? 콜라 있나요? 잠깐만 뭐라고 그래요? 콜라 없어요. 콜라 없어요. 알았다. 알고 있었어? 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정말 배가 터질 뻔했군요. 잘 먹었습니다 병원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산 완, 가자. 근데 뭔가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뿌려줄게. 오해 좀 풀어주시죠. 왜 형이 계산하게 됐는지. 태현이가 저희 때문에 고생을 많이 드네요. 형 때문에요? 형 때문에 왜 고생을 해요? 저 때문에. 태현이가 나오고 간지 네다섯 개월을 잡게되며 미안한 마음이 불기에 오늘 일에 계기 삼아 형이 방금 사게 됐습니다. 형 또 어떻게 밥을 얻어먹겠습니까? 아니 뭐해. 저 얻어먹어야죠. 내기. 내기가 뭐예요? 내기. 돈 내기. 형 내기? 낸다. 형이 먹자. 원래 사주려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형이 계속 밥 먹자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준호 있었어도 준호랑 먹자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태가 나오셨나봐. 태근길 듣고 가야 돼. 왜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지으셨을텐데. 이름이 살짝 끌리긴 한다던데. 태근길에 오라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여기 닭이야 집이야. 이렇게 팔을 피고 다니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지나가시는 느낌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긴 하잖아요.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것보다 이상하고.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팔 들고 있으면 보황제인데. 오이도포. 버키비스. 긍정적으로. 여기 팔아야죠. 오빠 여기 좀 입고 보이죠? 예 형. 그래. 그렇게 되면 여기 찍어주려고 하냐? 나 나레이션이야. 죄송합니다. 나레이션이요? 더비하는 거야 우리? 우리가 찍는 건데 우리가 나와요. 야 근데 우리 대화 한 거 찍혔을라나? 목소리 안 들렸으면 어떡해? 너무 짧게 말해서. 그러면 뭐 이제. 밥 먹는 거 빠르게 패스해야 되네 그러면? 타임레스로? 아니 밥 먹는 걸 타임레스로. 아니 밥 먹는 걸 타임레스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후 해가지고. 2배. 3배속으로 틀어주시겠지. 한 4배속으로 틀어주시겠지. 진짜로 그냥 2킬로를 찐 것 같아요. 원래는 워킹으로 1킬로 빼내고. 우리 둘이서. 1.6킬로를 그냥. 한 대 하나 남기고 와. 너무 많이 먹었어. 형이 너무. 아 형 그렇게 많을 줄 몰랐지. 근데 그때 두 번째 걸 시키고 고기 추가를 했어야 돼. 백. 아니 형은. 형은. 그래도 뼈 무게 감안해서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다 싶었지. 뭔 느낌인지 알지? 그쵸? 근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 자주 잘 먹었습니다.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뭐하냐? 감사 인사요. 진짜 감사 인사 하려고 박은거야? 아니면 일부러 박은거야? 감사 인사. 저 거기 가고 싶어요. 어디에? 아까 제가 말한 데 어디냐? 첨성대? 네 첨성대. 뭔가 많이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 바로 옆에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바로 옆이에요 진짜로. 바로 나올까? 바로? 바로 타로. 여기 사진 하나 찍고 갈까? 여기서요? 다음에 찍자. 그래요. 엄마! 형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형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형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한답니다. 아 매워. 야 망고. 망고 홈. 오. 영화 좀 치는데? 망고 홈 못 읽으면 그냥. 꼬토이즌. 어 이거 뭐야. 오! 홀리데이. 황리당길. 핸동국 케이트. 꺼라? 황리당길. 소감. 어떤가요? 재밌었어요. 고기는 너무 맛있었는데. 둘이서 오시는 분들은. 맨자분지 24만원짜리 말고. 아니 황리당길에 대해서 보고 한 지금 고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고기 네. 그렇게 하시고. 황리당캘. 여행들끼리 오셨을 때는 또 이렇게 또 타로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참 재밌는 경주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음. 근데 확실히 이 밤에 좀 덜 더워졌어. 그니까. 원래 습 엄청 습하고. 바을이 오나 봅니다. 부산의 계절. 어? 여기가 아니네. 갈 거에요 갈 거에요. 진짜 가요? 잠깐 들렸다 오죠? 진짜 갈 거에요? 어. 저희는. 참성대에 보러 갑니다. 경주 왔으면 들려야지. 이 시간에. 고향이 형 찍어줄게요. 진짜 귀엽다. 조그매가 돼. 형 길 거에요. 이렇게 작은 길 거에요. 잠깐만. 형 뭐야. 뭐야. 전 쌍둥이 자리에요 형. 바로 쌍둥이 자리야. 자 문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괜히 안 좋은 거 나오면 기고 안 좋을 거 같아. 그러니까 괜히 안. 자 장아찌 뽑고 읽어주자. 자 장아찌 뽑고 읽어주자. 모든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지만 일단 뜯은 새고 초재가 늘거나 또 심 강한 지 사람이 속한데요. 막기는 30대 이전까지 경험을 숙전으로 준비해 몰두. 준비해 몰두? 30 중 후반부터는 인생에서 없이 결제는 대기가 되는 거니까. 매일 안 가는 거네. 11월이 선인 포인트라는데요. 12월이 뭐에요? 2시즌. 2시즌인데. 에이. 맞는 거 맞죠? 응. 원래 담백한 성격으로 모든 일에 깊게 강연하지 않고. 누구와도 의정한 거리를 두고 귀찮은 일은 가능하면 피해온 당신. 피해온. 맞는 거 같은데요. 평생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평생의 친구로. 태경은 이미 나랑 친구잖아. 하하. 뭔데. 형도 신경을 위해. 맨밑에 장세가 비슷하네. 인쇄 끝. 이렇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야 다리 진짜 예쁜데요? 아 진짜 못 보십니까 진짜 이거. 실물로 보셔야 할텐데. 이제 사진을 찍어놓을게요. 어때요 예쁘죠? 우와. 저렇게 어떻게 와 진짜. 완벽해. 진짜 예쁘다. 진짜로. 태경이 19처럼 완벽하네. 안 완벽한데요. 어디 기억 안 나십니까? 진짜 예쁘다. 이런 거 본 기분이었던가요? 저거. 좋지? 안 좋지? 안 좋지? 안 좋지? 이걸 보여드리고 싶다. 내 눈을 이렇게 해서. 눈 뽑아버리고 싶어. 뽑아버리고 싶어. 뽑아버리고 싶어. 놀란. 그러니까 눈을 뽑아서 장갑 드리고 싶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 잠깐. 눈캠. 눈캠. 눈캠? 이렇게? 네. 네. 이제 4K. 4K가 아니지. 눈은 몇 K. 3K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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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좀. 저 천 원짜리 토레타. 토레타가 천 원이라고? 네. 아. 걘? 네. 아. 걘 누이. 토레타. 아 물 마실래요? 형 물 마셨어? 나도 물 마시네요. 64원. 29번 없냐? 성형하게. 93번. 다 웨이드. 이야. 큰일 났다. 64원 없는데 64원 못 눌렀다. 아니 형. 나 물이 하나밖에 없을 쯤은 몰랐지. 아 다른거 누를 해. 다른거. 아직 안 남아갔어. 아직 안 남아갔어. 차원영 번호라고 해야겠다. 차원영 번호. 와 형 식겁했다. 땀 다 날 뻔했어 형. 오오오오오. 배터리 38% 인데요. 배터리 하나 밖에 안가자. 불량이지요. 나 빨리 갈라. 나 빨리 갈라. 나 빨리 갈라. 얼굴만 비추고 오자. 나 또 피에 올려놨어. 오우 차가워. 땀이 다시 갔어. 오우. 다시 끼 나왔어요. 미안. 응. 저희는. 포착했습니다. 갑시다. 야 다리 진짜 대박이야. 다리 여기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달 찍는거 뭐 있는데. 제가 네이버에 찍을게요. 어때요. 오오오. 괜찮습니까 여러분. 잘 찍었죠. 제가 찍은 달. 진짜 잘 찍었는데. 와 나 뭐야. 보내줘. 안돼요. 천성대 안 보이는데 포기할까? 제가 배포기인데요. 천성대. 천성대. 천성대에서. 유튜브가 하나 만들고. 가자. 유튜브가게 없었어요. 그냥. 건물 하나 만들고 가자. 동선 아주 나이스였다. 이. 이. 제이처럼 짜고 온건 아니지만. 응. 제이처럼 즉흥적으로 왔지만. 즉흥적인 기획. 피들의. 네. 모임. 오늘. 근데 아주 나이스였어. 피 두의 모임. 피 두. 근데 어두워서 저희 아무것도 안 보셨네요. 뭐야. 보여. 정하지마. 동양항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천문 반칙대. 오~~ 카메라 진짜 예쁘게 보여요 핑크태시 카메라가 내 눈보다 뭐야 나 이렇게 안보여 아 안보여다 안보여 상반심만 나오겠죠 상반심만 나오겠죠? 형 찍어줄 Пер Performance 아 싫어 형 형 찍어야 돼 V 갈거에요 이제? 수화 다 됐어요 그래요 가자 오케이 오늘 아이들이 끝 덕분에 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추억 하나를 쌓는거죠 좋은데? 이거는 부산 베어스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남을 추억이야 저 새로운 내기 한 번 이렇게 살겠다 뭔 내기야 다녀요? 다음엔 제가 이길 수 있는 걸로 하겠다 한대 쏜 스피드퀸 형 우투나 자투 드디어 간다 나만 찍지 말라게 외치네 어차피 우리 안보여 그러니까요 안보이는거 어차피 컷 해야되니까 너가 말로 해 근데 저거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숙소 앞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호텔로 돌아왔고 우리 네.